깻잎 줄기는 먹을때 걸리적거리니까 살짝 잘라내버려주세요. 먼저 깻잎 줄기는 먹을때 걸리적거리니까 살짝 잘라내버려주세요. 그리고 식초물에 5분정도 담가두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잔류농력도 없애고 훨씬 더 파리파리 살아나서 맛있더라구요. 5분후에 식초물이 식혀져나가도록 물을 여러번 갈아가면서 깨끗하게 틀어주세요. 그 다음에 체반에 받쳐서 물기를 충분히 빼주시는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수분기가 많이 들어가다면요. 양념이 싱거워져서 제맛이 안나더라구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잡고 몇번 뒤적여지면 훨씬 더 물기가 잘 빠져요. 근데 난 또 그런 시간이 없다 하신분들은 여러장 잡고 탁탁 털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물기가 빨리 빠진답니다. 또 색감내기 고명력으로 당근을 짧게 채썰어서 넣어줄건데 이게 없으시면 홍고추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이런것들 좀 들어가야지 알록달록 보기좋아서 잘 먹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양파가 좀 들어가면 달큰하여 감칠맛이 좋더라구요. 이것도 짧게 채썰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칼칼한게 뒷맛이 깔끔하게 입맛 돋궈지는 좋더라구요. 이게 익으면서 그렇게 매워지진 않거든요. 근데 또 너무 또 매운거 못드신 분들은 그냥 풋고추로 대체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깻잎과는 향긋한 향을 더해주기 위해서 요즘 제철인 실파를 넣어주실건데 이게 없으시면 쪽파나 대파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김치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간을 더해줄 양조간장과 액젓을 넣어주세요. 간장으로만 간을 하면 텁텁에서 제맛이 안나더라구요. 이런 액젓이 들어가야지 군내 없이 끝까지 맛있어요. 액젓은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김치에는 빠지지 않는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생각 넣고 그 다음 단맛을 더해줄 매실청과 물엿을 넣어주세요. 아무래도 이 물엿이 들어가면 농도감도 돌고 윤기가 있어서 좋더라구요. 또 감치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진한 멸치 다시마 육수를 넣어줄건데 지금 날씨가 더워서 끓이기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동전 육수, 코인 육수를 사용하셔도 좋더라구요. 아주 맛도 좋고 편해서 좋아요. 이렇게 다 넣고 섞은 다음에 5분 동안 불려주세요. 그래야지 고춧가루가 불면서 텁텁하게 날아나고 재료들이 골고루 섞여서 훨씬 더 맛있답니다. 이제 5분이 지났으면 물기 뺀 깻잎 넣고 아까 썰어놓은 야채와 통깨넣고 잘 섞어주세요. 저는 이맘때 꼭 깻잎김치를 왕창해서 해먹고 지나간답니다. 지금은 가격대도 싸고 싱싱해서 아주 맛있어요 해놓으면 근데 우리 이제 이거 하나하나 양념 바르려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양념에 다 넣고 비벼놓으면 쉽고 편해서 좋아요. 거기다가 식구들도 집어먹기 편하다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깻잎에 양념이 얼추 묻었으면 뚜껑을 덮어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가만히 놔두세요. 그래야지 숨이 확 죽어서 보관용기에 보관하기가 편하더라구요. 이게 지금 1시간 정도 지난 모습인데 숨이 확 죽은게 보이시죠? 이때 한번 간을 봐보세요. 좀 싱거우면은 액젓, 고추가, 매실증을 좀 더 추가로 넣으시고 좀 짜면은 깻잎을 더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완성된 깻잎김치는 용기에 담아서 김치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이거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몇시간 뒤에 드시면 훨씬 더 양념이 쏙쏙 피해서 맛있더라구요. 그리고 제 경험상 이거는 두 달 정도는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도 향긋한 깻잎김치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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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